모두들 털하입니다. 놓고 컨텐츠 공룡 CJ 또 카카오 이 두 개가 서로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이수만 회장 지분의 2배에서 3배 가격까지도 붙일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수만 회장 지분이 대략 3천억 정도거든요. 3배면 9천억이네요. 거의 1조 아닙니까? 거의 1조원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수만 회장의 지분이 대략 18.72%예요. 19% 조금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수만 회장이 가지고 있던 그걸 승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수만 회장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프리미엄에 붙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수만 회장님은 이렇게 아련하죠? 떠나시는 지금. 안녕하고. 되게 요즘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회장님께서.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는 들었어요. 되게 지금 약간 쉬고 싶다. 뭐 이렇게 사업적으로도 뭐가 되는 건 다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난 좀 쉬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 입장에서 왜 이걸 인수하면 뭐가 좋길래. 그러니까 카카오든 CJ든 얼핏 보면 SM엔터테인먼트라는 그 제국. 그 제국을 인수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많은데 CJ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CJ 얘기를 할 땐 왜 프리미엄 얘기가 안 나오고 카카오가 들어왔을 땐 왜 프리미엄 얘기가 나오냐. 이걸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어허. 네. 그러니까 CJ 얘기할 때는 그냥 3천억 원에 인수할 거다라는 얘기만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 얘기가 나올 때는 1조 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걸 인수하면 상장사의 지분을 가지는 게 돼요. SM엔터테인먼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올라가 있어요. 상장이 되어 있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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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지분을 인수하고 추가 인수를 해서 내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회사를 여기다 끼워넣을 수 있어요. 합병시킬 수 있어요. 우리 회사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하나를. 아. 지금 상장이 급한 곳이 하나 있죠. 카카오 엔터. 카카오 엔터가 상장이 안 되어있죠? 지금. 네. 카카오 엔터는 상장 얘기를 2019년부터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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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거든요. 상장 주관사를 한국에서 두 개, 미국에서 하나 이렇게 구해서 우리 상장할 거야, 진짜로 할 거야 라는 얘기를 2019, 2020, 2021 계속 고속성장하는 내내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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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작년 말에 카카오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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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카카오의 CFO가 뭐라 그랬냐면 쪼개기 상장이 문제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돈 드는 회사 자꾸 쪼개서 상장시키고 그 돈 경영진만 나눠먹고 주주들은 자꾸 손해보고 이게 뭐야? 라고 주주들이 따지니까 내년에 우리가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카카오 피코마의 도쿄 증시 상장 외에는 다른 상장 계획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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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예 상장시킬 계획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CFO가. 음. 그럼 카카오 엔터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그렇죠. 나는 내 순서인데? 네. 나 상장할 차례인데? 아니 동생이 먼저 상장하고 저는 아버님 저는 이게 뭡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서운하죠. 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SM을 인수하게 되면 SM의 자회사로 카카오 엔터를 상장시킬 수가 있다. 네. 그러면 SM을 카카오 엔터가 사서 아니면 거꾸로 SM이 카카오 엔터를 사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어서 합병시켜버리면 회사를 상장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뭐 기업, 상장, 인수, 합병 이런 거 되게 복잡해가지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심플하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SM 엔터테인먼트를 카카오와 CJ 양쪽에서 데려가고 싶어 한다. 가져가고 싶어 한다. 근데 카카오 쪽에서는 가져가고 싶은 이유가 좀 더 보인다. 너무 눈에 보이니까. 만약 가져가게 된다면 SM 글로벌하게 컨텐츠를 만들고 아이돌 팀을 운영하고 있는 SM의 수많은 IP들을 카카오 쪽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죠. 사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진수 대표가 카카오 엔터에 요즘에 나와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발표 같은 거 할 때 데뷔 못하면 죽는 아이돌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데모죽. 굉장한 작품이죠. 어마어마한 팬덤을 몰고 있는 작품이죠. 그 데모죽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가상의 아이돌도 팬덤을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거 진짜 잘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게 뭘까? 과연 네 얘기를 하는지 이거 뭘까? 이게 과연 우연일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원래 3천 원짜리를 만 원 주고 사세요 라고 하면 저는 안 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조 단위가 되고 천억 단위가 되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실제로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어요. 현재 SM을 비롯한 연예기획사에서 메타버스를 보고 만들고 있는 가상 아이돌들 세계관들 이거 세계에서 제일 자랑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모여있냐면 웹소설계에 모여있거든요. 웹소설 작가님들 그런 거 맨날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가장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저 업계로 들어가면 새로 나올 이 신인 아이돌 그룹의 세계관과 설정 기깔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거의 못 들어가고 있어요. 바쁘시니까. 그렇죠. 그게 또 SM엔터테인먼트는 이수만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카우맨이라는 거거든요. 카우맨 C-A-W-M-A-N인데 이 중에 W가 웹툰이에요. 우리가 웹툰 쪽에서 이러는 걸 할 생각이 있다는 걸 예전부터 좀 더 왔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그룹이 에스파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딱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옆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 프리미엄 받으셔야죠. 그렇죠. 이거는 그쪽에서 되게 좋아할 것 같으니까 좀 더 받으셔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웹툰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뉴스도 들여다보면 중국과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소식을 전해봤습니다. 이런 얘기 그냥 들어두면 재밌습니다. 여러분.